좀 고민해보게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스케줄들이 생각보다 생각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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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해봐야죠. 헤어져 헤어져. Where do I go? 제가 생각했을 때 특이한 노래인 것 같고요. 제 파트가 좋으니까요. 제 파트 위주로 좀 많이 들어주세요. 포요를 되게 많이 하고요. 포요? 포요가 많습니다. 저도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절제된 것보다 진짜 세게 어떻게든 세게 더 쓰려고 노력했던 내 안에 있는 약간 울분을 이렇게 토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중간에 소리를 질러요. 아 그래요? 지어다! 뭐라고요? 가사가 뭐라고요? 전부 울릴지어다. 땅을 전부 울릴지어다. 빠악! 하는데 처음에 저도 녹음하면서 처음엔 긴깡인가 했습니다. 이게 맞나? 이거 이렇게 가지고 반대 아 일단 쓰세요. 빨리 마셔야 돼요. 빨리 쓰세요. 빨리 쓰세요. 원할 때 아 진짜 아 빨리 쓰셔야 돼요. 빨리 쓰셔야 돼요. 빨리 쓰셔야 돼요. 아 이게 선물을 주는거였구나 아 이게 갑자기 아 뭐야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이게 뭐야 한번 읽어주세요 민기씨 민기는 윤호가 원할때 사랑을 해줘야합니다 아 역시 한국말은 사라지는 emotion 걱정의 빛을 잃어가 참을 수 없어 주시는거죠? 네 쿠폰을 같이 들고 하나 둘 셋 둘이 되니까 혼자 일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흔들려 우리한테 흔들려 우리한테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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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받을 바보 흔들려 흔들려 다른거는 다르게 그댈 찾아들이 우리 고맙습니다 모든 소유 어떤 노래 여행 정 예 야! 후! 시작! 야, 된다! 야, 좋은데? 오, 순간을 하러 가야겠다. 야! 회복 굴굴이 굴굴 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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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